심옥 어릴 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심옥에게 의사가 물었다. 양심배려 운정이란 이름의 늑대와 증오, 이기심, 질투의 늑대가 있다.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? 그러자 심옥이 대답했다. 더 센 늑대가 이기지 않을까요? 그러자 의사가 깊이 심옥을 보며 대답했다.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. 더 센터에 대한 심옥을 보며 대답했다. 더 센터에 대한 심옥을 보며 대답했다.